진짜 아저씨 부인 맞아요 예? 아, 아니요 아니, 신부가 하도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저, 혹시라도 아까 그 여자분 보시면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, 예 그래, 그 딸기 농원 아,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발 거기 있어야, 왠실 씨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저기 계십니까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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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? 꽁꽁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? 아저씨 어디 더 꽁꽁 숨어봐요 내가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낼 테니까